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또 5년간 이 사업을 연구하고 키울 인재 20만 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대규모 재정 투입을 결정한 6대 혁신 인프라 신산업은 데이터와 5G, 인공지능 AI,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입니다. 데이터와 AI에 1조 600억 원을 투자하고 핵심 플랫폼에 새로 추가된 5G에도 올해 2배 가까운 예산을 배정해 공공시설 관리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시스템 반도체에 올해 3배가 넘는 2,3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립니다. 미래차에 대한 기술 경쟁력 제구를 위한 수소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기술 개발 등 타 산업으로 혁신을 확산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신규로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규제 샌드박스 추가 도입 등을 통해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고 혁신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I 전문 대학원을 3개에서 8개로 늘리는 등 미래형 인재 육성 계획도 내놨습니다. 19년부터 23년까지 AI 인재 등 총 20만 명 이상의 혁신 인재를 육성하여 신산업 분야 인재난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혁신 성장의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히는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를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실업급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이승국입니다. 올해 하반기 대기업 수시채용 비율이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반면 공개채용은 11.2%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드가 699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66.8%가 신입사원을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수시채용 비율은 지난해 하반기 11.8%에서 올해 하반기 24.5%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공개채용 비중은 56.4%로 작년 하반기보다 11.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라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6개월마다 지급하는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계획에 따라 근로소득자 155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지금까지 전년소득을 기준으로 이듬해 9월에 지급해 시간차가 길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을 근거로 신청하면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1년치 장려금을 산정해 12월과 내년 6월에 나눠 지급한 뒤 내년 9월 최종 정산을 하게 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자동응답 전화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일본과 거래가 많은 중소기업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본 쪽과 안심하고 거래하기 힘들어지니 아예 국내나 제3국에서 탈출구를 찾는 모습인데요. 이준우 기자가 수출박람회장을 찾아 중소기업인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의 한 수출박람회장. 39개국 해외업체를 상대로 정보기술 제품부터 화장품, 식품 등 천여개 국내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USB로 충전하고 버튼만 누르면 저절로 나사를 돌려주는 공구부터 자동으로 커피를 만들어 날라주는 AI 커피 기계까지. 대부분 일본에 수출 중이거나 일본산 부품을 수입해 만든 제품들인 탓에 해당 기업들은 최근에 한일 갈등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85%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상황들이 악화가 되거나 장기화가 된다면 좀 큰 여파가 있습니다. 우레탄으로 접착 소재를 개발한 또 다른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 올해 처음 일본 수출을 시작했는데 곧바로 대체 판로 찾기에 나섰습니다. 수출이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에서 지금 걱정이 많은데 미국, 유럽, 아시아, 중국 쪽으로도 판로를... 일본산 부품 비중이 큰 반도체 장비 업체의 고민은 더 큽니다. 60%인 국산 부품 비중은 높이고 25%인 일본 비중은 낮추려 하지만 비용이 문제입니다. 수입하는 단가가 당연히 올라가고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 투입이... 한일 갈등이 출고를 찾지 못하면서 일본과 거래가 많은 중소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진우입니다. 요즘 일본 여행을 계획했다가 마음 바꾸신 분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나서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무역 분쟁의 여파로 한국 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지역과 업종을 불문하고 연일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일 감정이 거세지면서 항공업계도 일본 노선 감소에 이미 들어갔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계획했던 한국인들의 예약 취소 사태가 줄짓고 있고, 하늘길은 물론 부산에서 출발하는 백길까지 틀어막히면서 사실상 빈배로 운항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56만 명으로 1년 만에 7%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여행자는 늘어난 반면에 한국인 관광객만 대폭 감소한 겁니다. 국가별로도 한국인의 감소폭이 가장 컸고, 대신 중국인이 크게 늘었다고 일본 관광당국은 밝혔습니다. 반면 일본인 여행객 수는 양국 관계가 악화된 이후에도 눈에 띄는 감소세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구성향의 산케이신문은 대한항공이 일부 일본 노선의 공급을 조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일면에 실으며, 한국항공사의 일본 노선은 달러박스로 불리는데, 이번처럼 큰 폭의 재검토는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케인은 그러면서 한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일본의 지방관광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정호윤입니다. 지난해 기업체가 사용직 노동자 1명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줄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직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519만 6천원으로 1년 전보다 3.4% 증가했습니다. 300인 미만 기업체의 노동비용은 427만 9천원으로 4.9% 증가했고, 300인 이상 기업체는 631만 6천원으로 1.5%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300인 미만 기업체 비용은 300인 이상의 67.7%로, 1년 전보다 2.1%포인트 차이가 줄었습니다. 경쟁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7년에 걸쳐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인지역 레미콘 업체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진기업 등 26개 업체, 벌금 100만원에서 1억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인천과 경기 김포 등을 근거지로 둔 이들 업체는,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여러 차례 걸쳐 레미콘 가격의 하한선을 기준 가격의 78에서 91%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6억 9천5백만원을 부과하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지부진하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건설 사업이 본 궤도에 오릅니다. 수도권 신도시 교통란을 덜고, 서울 도심까지 이동시간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GTX 건설 예정제 주민 설득과 보상 등의 숙제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비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5년 만에 통과됐습니다. 그간 경제성 부족이 예타 통과에 발목을 잡았지만, 이번에는 3기 신도시 개발과 국토 균형발전 등 정책적 요소가 반영되면서 문턱을 넘었습니다. GTX 비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 서울역 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서까지 80km 구간을 잇는 민간 투자철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조 7,350억 원입니다. 이 노선이 갭통되면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민자적 격성 조사 등을 조속히 마무리한 뒤 2022년 말 착공,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착공식 이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GTX-A 노선은 현재 보상 업무가 진행 중으로 이르면 다음 달쯤 굴착공사가 시작됩니다. 통상 완공까지는 60개월이 걸립니다. 2023년 말에 개통하겠다고 약속을 한 만큼 사업 단계별로 면밀히 챙겨서 약속한 2023년 말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양주에서 수원까지 72km 구간을 연결하는 GTX 신호선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2021년 착공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티비 배삼진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금리 연계 파생결합 상품 DLS, DLF 팔며 은행들은 원금 손실 난 적 없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죠. 이런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최근 젊은증의 인기인 부동산 소액 투자인데요. 원금을 제때 못 받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한 핀테크 업체 앱에 있는 부동산 소액 투자 광고입니다. 투자 시작 이래 원금 손실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킵니다. 엄밀히 말하면 투자가 아니라 P2P 업체가 돈을 모아서 건설업체에 꿔주는 건데, 손실이 없었다고 강조하는 점이 최근 문제가 불거진 DLS 투자 권위와 비슷합니다. 금융당국도 과장 광고 우려가 있다며 규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문제는 과장 광고 우려만이 아닙니다. 원금 손실까진 아니라도 만기 뒤 원금 상환 연체는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플랫폼으로 투자를 모집한 한 업체의 연체율은 지난해 6월 말 0.4%에서 1년 만에 5.97%로 치솟았습니다. 손실 가능성을 알렸다는 업체와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소비자 사이 반복되는 갈등을 해결할 명확한 기준이 시급해 보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소재형입니다. 올해 5G 이동통신 가입자가 당초 예상 300만 명을 가뿐히 넘길 전망입니다. 그런데 바깥에서만 신호가 잡힐 뿐, 지하는커녕 건물 앞만 들어와도 먹통인데요. 통신사들은 실내 5G 장비 구축에 속도를 랜다는데 언제쯤 제대로 쓸 수 있을지 통신사들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사람들로 분비는 김포공항.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커다란 중계기가 설치됐습니다. 건물 안에서도 5G 신호를 잘 잡기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천장에는 이 중계기와 5G 단말기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안테나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받기를 해보니 발걸음만 옮겨도 차이가 심할 정도로 들쭉날쭉한데, 잘 나와야 LTE 평균 속도의 5배 정도에 불과합니다. 화려한 광고와 달리 속도도 보잘것 없지만, 그나마라도 5G를 사용할 수 있는 건물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다급한 이동통신 3사는 공항과 KTX 역사, 대형 쇼핑몰, 그리고 전국 주요 도시의 대형 건물 등 120여 곳을 시작으로 5G 실내 기지국을 공동 구축하고 있습니다. 5G 소비자들의 집과 일터는 아직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는 2022년이나 되어 5G 전국망이 구축돼 실내에서도 신호가 잘 잡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5G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24개월 약정이 끝날 때까지 5G를 제대로 경험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서영석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채용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하반기 채용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취준생들이 가장 원하는 연봉과 직장은 과연 어디일까요?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투데이 고용플러스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저 역시도 현재 대학생들의 희망 연봉과 원하는 직장이 참 궁금한데요. 그런데 취업 빙하기인 만큼 기대 연봉이 결코 높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실 확인을 위해 얼마 전 발표된 한 설문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20대 연구소가 현재 취업 준비 중인 대학 재학 및 대학 졸업 취업 준비생 600명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 및 기업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올해 취업 준비생의 희망 신입 연봉 평균 금액은 3,608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최소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입사원 연봉도 희망 연봉보다는 낮았지만 평균 2,955만 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천만 원 이상이라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이 정도라면 대기업 수준을 기대한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취업하고 싶은 그룹사도 삼성그룹이 48.3%로 가장 높았습니다. SK그룹은 39.4%, CJ그룹은 30.2%, LG그룹은 29.3% 순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두 높은 연봉을 자랑하는 대기업들이죠. 또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산업 분야를 살펴보면 IT 및 정보 처리와 전자, 전기가 각각 12.7%와 11.8%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주로 이공계생들에게 유리한 분야가 주를 잃었네요. 그렇다면 이공계생들의 희망 연봉의 수준도 다른 전공에 비해 높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공별로 봤을 땐 공학계열에서 희망하는 연봉이 가장 높았는데요. 평균 3,770만 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계열도 3,656만 원이었지만, 인문상경계열은 3,485만 원으로 가장 희망하는 연봉이 낮았습니다. 또 희망 연봉의 차이는 대학교의 지역 차이에서도 편차가 컸는데요. 수도권 대학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희망 연봉으로 3,866만 원을 원했지만, 비수도권 대학 취업준비생은 516만 원 더 낮은 3,350만 원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네, 수도권의 경우 기대치가 더 높았는데, 그만큼 상대적으로 취업에 자신이 있다는 건가요? 이 경우 희망하는 기업의 수준도 높아질 것 것 같은데요. 네, 수도권 학교 취업준비생의 경우 88.3%가 본인의 스펙보다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기업이라도 상향 지원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서 같은 질문에서 77%의 응답률을 보인 비수도권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도 수도권 학교의 취업준비생의 비율이 더 높았는데요. 대기업이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수도권 학교 취업준비생은 65%였으나, 비수도권의 경우 83.3%로 나타난 거죠. 네, 그런데 무조건 대기업을 선호해서 자신과 맞지 않은 기업을 선택하는 것도 결국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더욱이 앞으로는 상시나 수시 채용이 더 많아져서 대기업 채용 공고만 기다릴 수가 없을 테고요. 하지만 상시 수시 채용 확대에 대한 취업준비생의 생각을 물어본 결과 아직까지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39.5%로 가장 많았는데요. 긍정적인 의견의 경우는 33.8%, 부정적인 의견의 경우는 26.7%로 긍정적인 측면에 더 많은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취업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가 줄을 잃었는데요. 반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취업준비생은 채용인원이 감소하여 경쟁률이 올라갈 것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원하는 기업에 지원을 했지만 기업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물론 있었습니다. 입사를 지원한 뒤 33.2%는 기업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43.3%가 응답한 불공정한 채용 절차였습니다. 실제로 부정적 변화의 경험자의 44.2%는 해당 기업의 입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답했는데요. 그만큼 당락이 취업준비생들에게 생각하는 이미지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었습니다. 취업관문이 점차 좁아지고 있지만 대학생들이 원하는 직장의 기대치는 여전하거나 혹은 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대감을 품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은 분명 높이 살만한 일이지만 반면 원하는 직장에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 느낄 깊은 상실감이 우려가 되는데요. 보다 시야를 넓혀 원하는 직장의 폭을 조금 더 넓혀보는 건 어떨지 이번 기회를 통해 감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어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